네, 이 시간에는 텍스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는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렉처 14, 15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텍스처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리고요. 실습을 통해서 15, 큐브 텍스처하고 14에 대한 실습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주로 큐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텍스처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텍스처는 머티리얼의, 텍스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머티리얼에다 붙여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자체에다가 텍스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머티리얼로 만들어서 오브젝트하고 당연히 연결하면서 메쉬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브젝트,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큐브다 라고 생각하면요. 텍스처라고 하는 게,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다가 그림을 입히게 되는데, 그림 한 장을 이렇게 입힐 거냐, 또는 이렇게 작게 입힐 거냐, 아니면 내장으로 한 장을 네 번 반복해서 입힐 거냐, 이렇게 되니까, 각각의 버텍스마다 텍스처에 대한 좌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텍스처 좌표는 U나 V를 쓴데, TU, TV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처 좌표는 결국은 지오메트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오메트리를 만들어서 텍스처와 같이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지오메트리에 미리 정해진 텍스처 맵핑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주로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텍스처 맵핑이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텍스처 맵핑이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쪽 그림에는 건물이 하나 그려져 있고, 건물이 이제 세 개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을 그리려고 보니까 건물 안에 창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쉐입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하나하나 버텍스를 만들어서 지오메트리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버텍스 개수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리려면 물론 이제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로 변환해서 그래도 빠르게 만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저 건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데이터가 많겠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렇게 버텍스가 많아지면 GPU가 이걸 버텍스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GPU에서 열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저 정도 건물 같은 거야 당연히 현대 GPU는 다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런 건물이 예를 들면 5천 개 있어요. 6천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오메트리 모델링 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텍스처 맵핑이라는 걸 합니다. 텍스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 벽이 있는데 벽에다가 벽지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지에는 예쁜 무늬도 그려줄 수 있고 그림이 그려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벽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늬, 그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져오냐? 네, 이미지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버텍스 하나하나씩 지오메트리 모델링 하는 것보다 그림을 한 장 그리는 게 훨씬 더 2차원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쉽게 편리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이 건물이 예를 들면 존재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 앞에 가서 사진을 잘 찍으면 그 텍스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텍스처 이미지를 입혀서 예를 들면 사진이 어찌 됐든 사진이 만들어졌겠죠? 그 만들어진 사진을 예를 들면 건물의 앞면 사진이 이렇게 찍혔다면 이 코디네이트는 여기부터에 대해 이 코디네이트는 여기부터에 대해 하고 좌표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에 UV 좌표가 있겠고 이 모델의 XYZ 버텍스 좌표들이 있겠죠? 이 각각의 버텍스 좌표들이 이 UV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맵핑 시켜줘야 됩니다. 짝을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텍스처는 항상 텍스처 맵핑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텍스처 맵핑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좀 더 실감나는 렌더링 결과를 만드는데 적은 비용, 최소의 비용으로 만들자 하는 게 텍스처 맵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처 맵핑은 어떻게 되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레이저 스캔을 하는 스캐닝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얼굴을 3D 스캐닝해가지고 이렇게 버텍스 데이터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쉐입을 뭐 여기 뭐 펑 쉐이딩이든 그로드 쉐이딩을 쉐이딩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머티리얼을 그러면 이 머티리얼 마다 각각의 버텍스마다 색깔을 여기는 눈썹은 까만색 눈은 까만색 얼굴은 무슨 색 이렇게 다 정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얼굴을 스캔을 해가지고 스캔된 이미지를 한 장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 얼굴에 맵핑을 시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오케이. 이미지를 얻었어요.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이미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컬러 이미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색 이미지도 있겠죠.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단색 이미지가 어떤 색깔이나 밝기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높이 같은 걸 측정할 수도 있어요. 높이. 그렇죠? 일단 얼굴을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얼굴에 상대적인 높이를 이렇게 측정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이미지 이미지 이 이미지를 이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웹지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샘플러라고 부릅니다. 샘플러 그러니까 어찌됐든가는 이미지는 정해지는 해상도가 있겠죠? 이 정해지는 해상도가 있을 것이고 이 해상도를 여기다 맵핑을 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가는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1차원 2차원 3차원 샘플링 데이터입니다. 샘플러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맵핑해서 어디다 맵핑할 수 있느냐? 당연히 색깔의 맵핑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색깔의 맵핑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풀을 그렸는데 이 풀을 그린 것을 이렇게 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입혀서 풀의 색깔을 입힐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입힐 수 있냐면 보십시오. 이 풀 사진을 놓고 여기는 투명해 여기는 불투명해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는 불투명하고 이 흰색은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명도에다도 맵핑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세 번째는 이런 걸 맵핑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인데요. 구에다가 오돌돌돌한 무늬를 맵핑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무늬를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핑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핑이라는 거는 버텍스의 위치를 조금씩 이동시키는 겁니다. 버텍스가 마치 이동된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핑을 하게 되면 동그란 구에다가 맵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운더리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만드는 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핑이라고 하고요. 범프 맵핑은 여기 그걸 노말이라고 써놨어요. 노말이라는 게 일반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구에 있을 때 구를 그릴 때 폼 쉐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버텍스가 뭐가 있어야 되나 그랬죠? 네 노말 벡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노말 벡터가 이렇게 버텍스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버텍스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노말 벡터가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이 안에 그럼 이 노말 벡터는 이 안에 노말 벡터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쉐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노말 벡터를 굉장히 노이즈 있게 한 번은 이쪽으로 꺾고 한 번은 이쪽으로 꺾고 한 번은 이쪽으로 꺾고 이렇게 노이즈 같은 걸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폼 쉐딩을 하는 과정에서 어? 얘는 노말 벡터가 이쪽이네? 그럼 어둡겠네? 어? 노말 벡터가 이쪽이니까 광원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나타나겠네?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렌더링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범프맵 범프 요철이죠. 요철 툭 튀어나온 범프맵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벽돌이 있는데 벽돌에다가 어? 요거에 줄눈이라고 하죠? 줄눈에 관련된 높이를 딱 정해서 범프맵핑을 하면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해보시면 범프맵핑이랑 한 개 약간 더 실감있게 나타나요. 실감있게 나타납니다. 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데프스에다가도 맵핑을 할 수 있고 스탠실에다가 맵핑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맵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3.js에서는 맵핑을 할 수 있는 게 컬러에다도 할 수 있고요. 컬러 중에서도 스페큘라에다도 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핑도 할 수 있고 노말 맵핑 범프맵핑은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거칠기 맵핑도 할 수 있고 메탈리스 맵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맵핑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알파 맵핑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 값은 투명도잖아요. 투명도 아까 제가 그 예를 보여드렸죠? 이런 거 요기는 투명도 요 부분에서 풀과 풀이인 부분과 풀이 아닌 부분과를 이렇게 맵핑을 해서 그리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투명도 맵핑을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그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못 하겠는 게 이 풀이 지금 요 풀이 한 500가닥 있는데 500가닥을 버텍스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는 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을 맵핑을 하는데 어디다 맵핑하는 거냐면 그냥 네모난 판에다 그리는 겁니다. 그럼 네모난 판에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뭔가 이 풀 뒤에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풀이 있는 곳은 있는 곳은 안 그려지고 풀이 없는 곳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풀이 없는 곳은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파랜트 맵핑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 뒤에다 무엇인가를 그렸을 때 까만 영역에다 무엇인가를 그리면 까만 영역에 무엇인가가 그려지겠죠. 이쁘게 딱 그려지겠죠. 그래서 트랜스파랜트 맵핑도 가능하고요. 그걸 이제 알파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시브 맵핑은 물체 자체가 빛이 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빛이 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빛이 나는 정도를 색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빛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넣어주면 이미시브 맵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등도 크리어 코트 맵 크리어 코트 노말맵 크리어 코트 러프니스 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런 걸 잘 안 써봤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렌더링 방식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3.js 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파일 중에 gltf 라고 하는 포맷이 있습니다. gltf 근데 gltf는요 지금 전시간 전전시간에 봤던 폰 쉐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쉐이딩을 하냐면 pbr 라고 해서 physical based rendering 해요. physical based rendering 이라는 건 뭐냐면 폰 모델 폰 모델은 말 그대로 모델이잖아요. 예를 들면 스펙큘러가 있어 앰비언트가 있어 디퓨즈가 있어 이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그런 게 아니라요 physical based rendering 이렇게 합니다. 뭐 이 재질은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인데 표면 거칠기가 이런지 이 정도 거칠기야 그리고 거칠기에 대한 이미지 맵이 텍션 맵이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봤던 메탈리스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초편에서는 나누지 않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일단 찾아보고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찾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맵핑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텍션 맵핑은 일단 우리한테 있는 건 이거예요. 그림이 한 장 있어요. 그림이 한 장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림이 한 장 들어오면 여기 왼쪽 구석 그림의 왼쪽 구석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있었다면 그림의 왼쪽 구석을 0,0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석을 1,1로 정의합니다. 1,1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 한 장이 0에서 1사이 값으로 노말라이즈 된 좌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이 가로가 512 픽셀 세로가 1024 픽셀 이었어요. 그래도 0,0에서 1,1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어디에인가가 어디에인가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거 붙인 과정을 잘 보면 이 그림을 여기다 붙인 걸 보면 그림 한 장이 그림 한 장이 대략 뭐 이 정도가 한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반복해서 붙였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 공면에 버텍스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버텍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뭐 9개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 9개에다가 음 여기 좌표는 이걸 그릴 때 이 면을 그릴 때마다 이 삼각형마다 어 요거에 요 좌표는 여기고 요기에 요 좌표는 여기고 요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요 알려줘야 되니까 결국 어찌 됐든 지오메트릭 쉐입 안에 각각의 버텍스 삼각형을 이루는 만약에 선을 그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각각의 픽셀들이 차지하는 그림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맵핑이 필요합니다. 그럼 방법 1 방법 1은 뭐냐면 이 버텍스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버텍스에 XYZ 좌표가 있겠죠. 위치가 있겠죠. 그 좌표에 지난번에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 그 축을 그릴 때 그 매시 프롬 포인트인가요? 그래 그 포인트에다 멀리었나면 1,0,0 0,0 1,1,0 0,0 1 넣어가지고 이렇게 축을 그렸잖아요. 그렇게 포인트들을 잔뜩 만들 때 그 포인트 좌표는 지금 포인트에 위치 좌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위치 좌표에다 같이 한꺼번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텍스조 좌표나 노멀백터나 이런 다른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더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1번 2번 아 이거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니까 그냥 이렇게 맵핑하자 라고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이거 아까 얼굴 그림과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림 자체를 3D 쉐입이 있는데 그 쉐입 위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그냥 맵핑시키자. 그러면 이렇게 이 끝머리를 여기다 이렇게 있겠죠. 원통으로 맵핑시키자 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어 구루 맵핑을 시키자. 그래서 구루 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구루 맵핑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 이렇게 그림을 6장을 만들어요. 그림을 6장을 만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물체의 원점에서 물체의 버텍스 지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이미지가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 이미지 이 버텍스는 이 이미지하고 만난다고 하자. 이렇게 하는 큐브맵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맵핑 방식에 의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씌울까 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이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미지가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이거는 지금 웹질에 대한 파라마타인데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3dots 에서 이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픽셀이 되게 적어요.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미지가 4픽셀짜리 가로가 2픽셀 세로가 2픽셀 짜리 이미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각형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니까 결국 이게 삼각형 두 개겠죠. 이 삼각형 두 개에다가 이 두 픽셀을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몇 가지 이렇게 맵핑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 두 픽셀 두 픽셀 짜리 그림 여기에 여기가 100픽셀 였고 여기가 100픽셀 였으면 이 100픽셀 100픽셀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포토샵 같은데 이미지 작업을 해보시면서 알겠지만 확대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이미지가 커지겠죠. 이미지가 커지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블러링이 생기게 하는 확대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픽셀 R 하나가 크게 커져서 저도 좋아 라고 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확대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magnifier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어리스트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예를 들면 여기다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렸다면 여기가 이렇게 딱 그려진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까만 빨간색 픽셀 였고 여기는 까만색 픽셀 였다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니어리스트 고요. 리니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빨간색 점점점점점점 그라데이션 생긴 것처럼 약간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블러링 된 것 같이 만들어지는 게 리니어입니다. 알겠죠? 리니어는 선형 보관 리니어 인터플레이션 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반대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그림을 100픽셀 100픽셀 에다가 짜리 그림을 줬는데 내가 그려야 되는 거는 요만해요. 두 픽셀 두 픽셀 그러면 이거를 줄여 넣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보냐면 미니파이 라고 그래요. 미니파이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여기 있는 이쪽 50픽셀 가로 50픽셀 세로 50픽셀을 평균을 내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그거 굉장히 계산량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게 평균 내는 게 굉장히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50픽셀 50픽셀 이면 525 2500 픽셀을 읽어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역시 미니파이 필터는 리니어 그냥 음 이 지점 중앙점에서 그 100x100 픽셀 어디에 해당돼? 딱 찍어서 이 픽셀을 그냥 가져오는 것 이게 리니어 리니어 구요. 그 다음에 리니어 는 그 주변에 몇 픽셀을 몇 픽셀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찍어서 가져온 다음에 그것들 리니어 인터플레이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맵을 사용하면 민맵에서 리어리스트를 가져오는 거고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들어 있는 게 텍스처가 만약에 텍스처 코디네이터 이미지 한 장이 0, 0에서 1 1, 1, 1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각형을 맵핑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의 이미지 좌표가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2, 2 라고 마이너스 1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콤마 플러스 2 콤마 플러스 2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0콤마 형은 어디쯤 되겠어요? 여기쯤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한 번만 그리나요? 예를 들면 버텍스가 4개가 있는데 버텍스 좌표가 이렇게 됐다면 여기다 한 번만 그릴 건가? 아니면 이렇게 반복을 할 건가? 아니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반복을 할 건가? 이게 미러 리피트 입니다. 아니면 하나를 그리고 나머지 요 끝 머리를 이렇게 연장시킬 건가? 마지막 픽셀들을 연장시킬 건가? 또 하나의 방법은 나머지 공역은 어떤 정해진 색깔로 칠해버릴 건가? 이거를 뭐라고 부리냐면 이걸 클램프트 엣지 라고 부르고요 이걸 미러 리피트 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건 그냥 리피트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그 노 리피트를 하게 되면 클램프트 보도 아 클램프트 보도 가 이거 클램프트 보도 가 이거네요 그리고 클램프트 엣지가 이거 구요 이런 식으로 반복 에 대한 패라메터를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3. AS 민맵 이란 건 뭔가요 민맵 이란 건 뭐냐면요 이미지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이미지가 이걸 뭐라고 있냐면 레벨 오브 디테일 이라고 부릅니다 레벨 오브 디테일 레벨 오브 디테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제일 높은 거예요 0이 제일 높은 거예요 원본 이미지는 이겁니다 256 256 256 짜리 이미지가 이렇게 보도블록 같은 건가 봐요 이런 블록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텍스처를 이 토끼에다 맵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다 맵핑을 했더니 여기 무늬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좋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가 저 뒤로 이동했어요 트랜스웨트 해갖고 Z 방향으로 멀리 트랜스웨트 그런데 이걸 여기다 맵핑하려고 한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니파이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그림을 쓰는 건 너무 낭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맵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가로세로를 절반으로 줍니다 그럼 128 x 128 이건 여기다가 LOD 레벨 1 이 되고요 한번 더 해요 레벨 2 가 되고요 한번 더 해요 레벨 3 가 되겠죠 한번 더 해요 그러면 16 30 다 16 16 은 레벨 4 가 되겠고 8 8x8은 레벨 5 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얼마나 멀리 있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쓰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면요 어 그러면 메모리가 거의 두 배 더 드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민맵을 잘 구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을 잘 만들면 거의 메모리를 두 배까지는 안 쓰고 조금만 더 써도 조금만 한 10 20% 만 더 써도 이 민맵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민맵을 구성을 해서 그 메모 민맵을 구성한 걸 가지고 자동으로 에로드를 음 여기서는 내 에로디 레벨 파이브를 써야 돼 여기서는 3을 써야 돼 어 여긴 가까이 왔으니까 최대한 에로디 레벨 제로 글을 써야 돼 이런 것도 자동으로 결정해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민맵 이렇게 하는 기법을 민맵핑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민맵 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민맵을 음 만들어라 그러면 민맵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알겠죠 네 3.js 에서도 똑같이 민맵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어디 무슨 학회에 갔다가 3d 스캐너를 한번 좀 보기 흉하죠 제 얼굴인데 하여튼 아주 실질적으로 제 렌더링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여기다 3d로 맵핑을 하면 나중에 요 3d 물체를 한번 로테이트해 보면 눈동자 하나 이런 부분은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잘 센싱을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강의 어 텍스처 강의 14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번 강의에서 어 여러분들 튜토리얼에 있는 14번 튜토리얼과 15번 튜토리얼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커뮤 maintenant 해물 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